여러분 이거 먹을게요. 안녕. 릴리 필름. 수술? 이걸 받았습니다. 오늘은 셀프 포도쇼을 할 거예요. with my babies. 많이 신나 있나요? 아닌 것 같아요. 안녕. 네. 관심 없어요. 이분은 물을 마시고 계시네요. 짜짜비. 안녕. 여기는 릴리. 릴리야. 네. 이거도 관심 없고요. 저기요. 저기. 루이요. 그만해. 야. 이렇게 됐어요. 어떡해. 저 루이씨. 저 루이씨 어디 왔어요. 루이씨. 아. 힘들다. 벌써 땀 나는데? 루카시는 어딘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짜잔. 루카는 원래 애교가 진짜 없어요. 그리고 혼자 있는 거 더 좋아해서 맨날 화장실에 이렇게. 어? 왜왜왜왜? 왜?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애교가 많아? 응? 저는 고양이가 다섯만이니까 화장실에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이렇게 있습니다. 네. 네. 이게 뭐야? 아 진짜. 저 누구 어디 갔어? 진짜 어디 가는 거 같아. 아 왜 쪽으로 나왔어? 진짜 웃겨. 저 둘이 뭐야? 둘이 뭐야 진짜. 아니야. 오마이갓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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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누이 씨. 이게 뭐예요 진짜? 어? 오마이갓. 오마이갓. 비엌 씨. 이제 촬영 들어가셔야 돼요. 일어나야 돼요. 아이수 보고. 근데 이거 하면 어디 가는 거야? 하늘! 너가 어디 갈 수 있다고 그렇게 해. 너. 너가 어떻게 가야 돼? 잡아! 잡아! 좀 봐. 자, 잘해볼게요. 네. 리언도 보고 있나요? 어? 조조조조조. 리언도 조조. 얘가 더 싫어? 아이 귀여워. 노카시! 닮았죠, 둘이? 아빠, 딸이에요. 아빠부터 할게요. 우리 릴리 씨로 갈게요. 안녕. 하나, 둘. 자, 이제 막내야. 아, 너무 힘들다. 막내야. 나 울고 있어. 저기요. 진짜 귀여워. 얘 뽀뽀. 진짜 웃겨. 아, 이거 귀엽다. 좋은 것 같아요. 네. 리오 소감, 오늘 어땠어요? 진짜? 재밌었어? 어, 많이 부끄러웠대요. 어때요? 리오는 오늘은. 루이야. 리오 오늘 어땠어? 블링큰은 항상 제 냥이들이랑 같이 이런 집에서 노는 모습을 많이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제가 릴리 필름에서 이제 춤 영상 말고도 이런 일상생활? 뭐 제가 평소에 어떻게 사진을 찍고 노는지 좀 보여줄 수 있게. 네. 다음 것도 기대해 주세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